하지만 이 자체들이 있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오늘 경우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넘어져서 이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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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의 우선을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먹어서 너무 즐거워요 시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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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핑크 레이지 레이비 레이비 핑크 핑크 레이비 레이비 인사받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흠유지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공기도 좋은 곳에서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하루 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필 레이비 레이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된 것은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와의 시간들이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 쭉 들어 올리세요 올렸을 때 목이 이렇게 되시거나 팔이 잘 안 풀어주시는 분이 있죠 흘러시고 내쉬고 어깨에 긴장 눌러주신 상태에서 흘리고 재밌는 시간을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최정리 48 glyph 인사 최정리 48 최정리 48 최정리 48 최정리 48 최정리 48 개그라, 개그라, 개그라! 개그라, 개그라, 개그라! 이거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완전 울림이야. 이야 역시 보셨네. 개그라, 개그라, 개그라. 노래, 선생님. 이거 무슨 노래야? 첫번째 노래 이거 너무 귀여워야 되는데 마음을 접셔주었어 그것이 사랑이라며